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동규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이재명 측에서 선임이 안된 변호사를 붙였다고 주장한 이른바 가짜변호사가 유동규가 심경변화를 일으켜서 입을 열던 시기 담당 검사에게까지 전화해서 유동규의 접견을 시도했는데 이 검사에게 출신 대학 동문임을 부각시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동규가 이 가짜변호사로 지목한 인물은 모두 두 명인데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시절에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A씨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B씨입니다. 유동규는 구속 초기 이재명 측에서 보냈다는 이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변호사들이 유동규에 대한 변론보다는 유동규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정보를 캐간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유동규는 이들의 조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의 배신감을 느껴서 경선 자금 등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작년 10월 18일 이 두 변호사가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유동규의 아내가 남편의 근황을 궁금해한다며 접견을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당시 A씨는 유동규의 증거인멸 공범인 아내의 변호를 맞다가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뒤이어 B씨가 검사에게 전화해서 출신 학교를 되면서 동문회에서 보겠다고 말하는 등 접견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B씨는 검사의 대학 선배였는데 학연을 이용해서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유동규의 거부로 접견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측이 보냈다는 이른바 이 가짜 변호사 두 명의 행태가 유동규를 회유하려고 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 가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은 아무리 봐도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데 이재명이는 지금 검찰 탓만 해대면서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영수 전 실장이 극단 선택을 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이재명이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당연히 법적인 책임도 져야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 탓만 해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살다 살다 정말 이 이재명 같은 인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이 이재명의 주변에서 온갖 부정과 불법을 일삼은 자들도 모조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3일 김기현 신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당정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월 2회가량 정기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의 당선을 축하했고 김기현 대표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만찬은 저녁 6시 반에 회동해서 단체 및 개별 사진을 촬영한 뒤에 시작이 되었다며 한식 위주로 식사는 준비가 되었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 새 지도부의 출발에 대한 덕담이 줄을 잃었다,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대표와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용호 최고위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등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신임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날 만찬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엄중한 경제현실과 민생, 격변하는 안보 정세 등을 설명하고 당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여당 지도부와의 공식 식사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앞서 작년 6월 10일 이준석 등을 용산청사로 초대해서 오찬을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이준석 등에게 앞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당과 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이자며 당정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에 오른 이준석이는 주요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대통령실 및 당내 친융계와 잦은 마찰을 빚었고 당대표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부총질과 분탕질로 임기초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더구나 이준석이는 추잡하기 짝이 없는 성상납 의혹에도 휘말렸고 자신의 최측근 김철근이를 성상납 제보자에게 내려보내기까지 했는데 김철근이는 또 7억 각서까지 써주고 왔습니다. 결국 그해 7월 당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준석이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을 윤핵관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거의 뭐 발작 수준의 추태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징계로 당이 내린 직무정지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당을 한층 분열의 늪으로 빠트렸습니다. 결국 법원이 작년 10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가 새 지도부로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25일 한남동 관저로 비대위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는데 당시 이 만찬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나라가 어려우니까 여기 계시는 비대위원들과 의원님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체제에서 이 전당대회 룰 개정을 통해 외부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고 오롯이 당원의 손으로 당대표를 뽑는 당원민주주의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이번 김기현 체제의 발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 당의 새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추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가 선출된 후 불과 5세만에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연 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새 지도부에 갖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의 원연으로 선언하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강제동원회법을 독자적으로 발표하며 한일관계를 풀면서 한미일 협력 복원에도 적극적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산적한 국정과제는 결국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대야 협상력을 발휘해야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임 지도부보다 만찬을 서두는 데는 이 같은 국정운영 방향에 추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강력한 정책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자신들을 선출해 준 당원들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